이제 이사야서 강의를 잠시 먹고 오늘 요소와서 1장을 중심으로 제목이 오늘 이렇습니다 그 땅을 향한 세 가지 약속 개척 나가시니까 제목을 이렇게 잡았나 그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2023년도도 한 달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곧 새해가 밝아올 겁니다 그 밝아올 새 날에 70주년을 앞둔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경영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찾아보자는 거죠 자 1절을 보십시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 아들 여호수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한 지도자가 죽고 이제 한 지도자가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게 뭐냐면 그러면 굳이 이미 죽은 지도자의 기록을 언급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걸 2절에서도 강조를 해요 2절을 한번 볼까요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이 모세의 죽음과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성경이 얼마나 자세히 기록했는가를 보십시다 앞에 한 장을 거꾸로 넘기면 신명기 34장 7절이 있어요 7절 한 장 넘기면 보실까요 성경 다 갖고 계시죠 자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쇄하지 아니하였더라 한 지도자의 죽음을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묘사해 놓은 대목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생물학적인 상태를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인데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왜 죽어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떤 강의학자는 제목을 이렇게 달기도 했더라고요 너무 젊어서 죽은 모세 너무 젊어서 죽은 모세 보세요 아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죽은 겁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까 데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에서 인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네 임무는 여기까지야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니면 옮기시거나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무슨 소리야 내가 아직도 젊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니요 내가 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내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넌 여기까지 네 임무야 그러면 교체해야 돼요 그거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도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기력이 청년 같아요 그리고 뛰고 달려도 곤비치 않아요 좀 더 할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모든 게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주어진 상징적 네이밍이 있어요 뭘까요? 율법의 수여자 그래서 모세 하면 어떤 공식이 함께 떠오르죠? 율법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난을 저만치 앞에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 가난 근처에서 모세로 하여 넌 여기까지 저 다음 요단강 건너는 네 역할이 아니야 그러면서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의 상징적 존재라고요 여기서 딱 먹게 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즉 율법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한계이고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세가 천국에 갔냐 안 갔냐 모세는 그러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전선의 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역할과 상징이 여기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호수하서를 들어가면서 두 가지 오해를 먼저 벗겨내야 됩니다 첫째 심지어는 일반 서적까지도 이 성경의 책 중에 여호수하서라는 책을 넣고 리더십의 매뉴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리더는 어떠해야 되는가 리더는 어떤 전략으로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는가 의 매뉴얼로써 여호수하를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책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벌어지는 파편 조각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하서는 리더십의 모범이나 리더십의 교범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들 오해하는 왜 그런 오해가 벌어졌을까 여호수하에 주어진 이미지 때문에 여호수하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여호수하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리더십의 상징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를 만들 때도 성경신학적인 기준에서 가사를 잘 만들어야 돼요 또 이 두 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 그래서 가나안 동등어가 천국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또 발생했느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건너요? 여단강을 건너요 여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 여단강 건너가는 것은 죽음을 통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가나안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천국의 상징이라면 천국의 전쟁이 있어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가나안 여호수하의 기록을 보세요 전명하는 과정에서 요단 건너자마자 여리고로 들어가면서부터 뭐 합니까? 전쟁, 죽이고 살리고 전쟁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천국이 서로 피 흘리고 죽이고 살리는 사륙이 가능해집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만약에 가나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델이라면 그래서 천국의 모델은 아니다 오해를 두 가지를 벗겨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가나안의 삶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를 2절서부터 보도록 하십시다 2절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땅을 향한 세 가지 약속인데 오늘 첫 번째 약속이 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가라 라고 돼 있어요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근데 여기 그 땅 할 때 그냥 땅이 아니고 지시대명사를 썼어요 그 땅 그것은 어떤 특정한 땅을 암시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가 그랬어요 내가 원래 히브리 문법은 동사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를 안 써요 히브리 문장에는 동사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어를 따로 안 써요 그런데 오늘 여기 표현처럼 주어가 따로 등장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가 누굴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히브리의 독특한 문법 구조인가 하면 이 땅은 내가 주는 땅이라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는 땅이다 그 땅으로 가라 자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약속인데 아마 이 약속은 오래전에 누구에게 약속한 땅이 되겠죠? 아브라함입니다 13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자 로드하고 아브라함하고 살다가 살림이 커져서 이제 헤어집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자 눈을 들어 저를 보세요 히브리 동사에 눈을 든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눈썹과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 그래요 미간 여기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으면 우리 이렇게 어디 볼 때 이렇게 멀리 볼 때 이렇게 보죠 그리고 미간 사이에 손을 얹어서 발 뒤꿈치를 들다 바짝 들어요 그래서 앞날을 조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너는 눈을 들어 했을 때 이 눈을 들게 한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눈을 들어 봐도 사실 이 지점에서 눈을 들어 보면 벌판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참된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에요 좋아 보이는 게 복이 아니고 로스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면 로시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소동과 고모라 땅에 물이 넉넉하더라 얼마나 좋았는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애국 땅이라는 말은 절대 문명 국가였던 가장 화려한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세대지만 저희들이 어릴 적에 어디 이렇게 가다가 의리의리한 걸 보거나 좋은 게 있으면 미국 같아 요즘 그러면 촌스럽다 그러지만 우리 말법에 그런 수사 표현이 있었어요 어디 멋있는데 보면 여기 미국 같아 그러면 엄청 좋은 거예요 요즘 좋은 게 다 한국에 몰려 있어서 그런 말 하면 흉 봐요 촌스럽다 그래요 그 당시 고대 아브라함 시대는 제일 좋은 데가 애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는 말은 그것이 롯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글로 옮기죠 보니까 여긴 물 좋고 정자 좋고 어디다 말뚝을 박아도 벌어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옮깁니다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그 중돈 전쟁이 일어나서 다 털립니다 벌어놓은 거 쌓아놓은 거 모아놓은 거 싹 네 개 부족과 다섯 개 부족이 엉켜 9개 부족이 당시로는 중돈 전쟁이겠죠 싹 거덜이 나요 오늘 그런데 롯은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눈을 들라 할 때까지 그 장막 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허허로운 벌판밖에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했는가 하니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바로 그 땅이에요 오늘 여호수와서에 나오는 땅이 그러면 이게 벌써 한참 역사도 흐르고 세월도 지난 이후란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놀랍죠 하나님의 언약은 변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일관되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그 후손들인 백성들에게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갈 것을 명하고 그 가난한 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시 말해서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으로 다 들어가 가지고 볼모가 되고 노예가 되고 거의 포로가 되어서 400년을 지나는 장구한 역사가 흘러요 3장 7절을 볼까요 추리국기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지즘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하죠 보고 고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부르지즘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앞세워 이들을 구원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 이유이긴 하지만 또 근본적인 이유가 감추어져 있어요 이 앞에 2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띄워주세요 추리국기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수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지즈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사 기억하사 하나님은 항상 뜻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신이 우리에게 하신 뭘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언약을 잇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한 진짜 근본적인 동의는 하나님의 스스로를 백성들과 하신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어법이 좀 맞지는 않지만 약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점 언약을 들이밀 때 가장 꼼짝 못하세요 우리도 집에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빠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모처럼 쉬는 날 좀 잠만 늘어지게 자고 싶은데 징징 졸루죠 아빠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에버랜드 에버랜드 그러면 거기서 아빠들이 꼼짝을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꼼짝 못할 때가 약속한 것을 딱 카드를 뽑으면 그래 알았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은 한 입으로 약속한 것을 변기시키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천년의 반역과 배반과 불순종의 역사를 뚫어내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럼 뭐에 기초한 겁니까? 약속에 기초한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사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떡하노니 주언노니 그러면 이 주언노니라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근데 아직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액션은 미래적인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법으로 문법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미래 완료형 시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과 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예언적 과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미래 완료형 시제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문법 속에 살고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손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우리는 현실보다 더 실제인 무엇에 붙들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약속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 모든 약속들이 뭐의 기초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 자체가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5절을 보세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무슨 약속이죠? 두 번째 약속이 처음에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거기 내가 약속한 땅이다 두 번째는요 내가 모세와 광야 40년을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인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의 몸에 나시어 오셨을 때 뭘로 오셨습니까? 인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셨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늘나라로 울리워 가시면서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예 대신 더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아예 신랑 신부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게 됐어요 믿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함께 하심의 증표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청년으로 환란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보증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이 동행하시는가 그래서 미국 교인들은요 제일 살벌한 욕이 뭔지 아세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먹어라 이게 제일 살벌한 욕이에요 그만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자 예수님 얘기는 많이 듣고 성부 하나님의 얘기는 많이 듣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내주하심과 동행에 대해서는 인지가 약할 때가 많아요 이제 남은 한 달뿐만 아니라 새로운 70년을 마주하는 2024년도에는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에 이끌리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번째 8절을 보세요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형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형통이라는 단어는 찰라흐라는 말을 씁니다 찰라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셀라흐라는 히브리 말도 있어요 그건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세상적인 형통을 셀라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형통은 찰라흐도 더더군다나 셀라흐라는 단어도 아닙니다 사칼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칼 이 사칼이라는 말은 사실상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문서에 보면 요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 그랬어요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담아져 있을까요 매일 눈 감고 있으면 직통기시받고 그런 게 지혜일까요 그런 건 사입이거나 이단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이거 다 사기예요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은 정황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66권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 외에는 다른 게시가 있을 수 없어요 이것 외에 다른 게시를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육주의 성경론에서 벗어나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면 뭐를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랑의 연서 사랑하는 분이 사랑의 마음을 오롯이 담아서 빼곡히 써주신 이 사랑의 책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여기 형통의 조건이 뭐예요 바로 여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은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갖고 있는가 거기서 깊은 인생의 지혜와 통찰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결론은 다 일어나서 들으십니다 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다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서 결론을 들으면 기억이 정확할 거예요 그리고 앞을 보세요 가난의 삶은 결국 그리스도 아내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가난 땅은 총칼을 준비하고 작전을 잘 짜서 숫자의 우세로 싸우고 치부받아서 빼앗고 전명하는 땅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가난의 삶은 뭐냐 가난은 이미 중호장대한 안학자선도 있고 병거도 있고 철옹성 같은 요새도 수두룩하고 오래된 고대 국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전명해요 이스라엘의 이 오합지졸 같은 백성의 수준으로는 전명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난은 말 그대로 이 세상 여러분들이 지금 던져져 있는 이 정글 같은 세상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난은 총칼로 전쟁에서 전명하는 땅이 아니라 순종에서 이미 허락한 은혜들을 누리는 땅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복을 누리는 땅이 가난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치열한 세상으로 다시 떠나는 여러분들에게 순종에서 이미 허락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 첫째 첫째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두 번째 뭐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뭐예요? 형통케 할 것이다 그 조건이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의 은혜가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공동체에서 한 텀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이전하거나 또 올라가는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11월을 마름하는 마지막 주일 오브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의 약속이 앞으로 저들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확인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누리는 청년의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머리 숙여 새날을 출발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모든 3일의 청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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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